코너링 우와~~ 코너링 와우 완벽한 하모니 데스턴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된거 주우로라도 한다 얘 나를 따라오기 하는데 우리 아르나가 잘해라 총총총총 오~~ 잘하는데 낼자꾼 낼자꾼 으음 야 저 없애들 왜 이렇게 나보다 잘하는데 이번판 치킨을 기대할 수 있겠는걸? 이게 바로 랜덤튜브 버스를 타는건가? 내가 핀 찍어줬어 아 냅다 점프하는데? 귀여워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게임이 귀엽게 뭐야? 나만 피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? 잘한다 잘한다 친구야 나 시계를 다 뻗는데 내가 죽였어 멍청 뭐있나? 멍청 아주 공격적인 질문 나 있어 내가 잡아줄게 뭐야 나도 있어 우리 통하는게 많구나 어 나도 가고 있는데 헐 대박 악 헐 아 흐흑 하하하하하 아 아 내 플로치임 아니야 천천히 치구 도망쳐 제발 제발 살려줘 내 영혼의 단짝 아우 나이스 한 명 더 있었는데 아 돌리 돌리 아 안돼 안 돼 미안하네 내 인성 미안해 하는데 확인했어 아 왜 따라가게 나도 갈 데 없는데 여기 가서 싸울까 얘도 좀 싸운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랜덤 듀어에서 나랑 플레이가 맞는 친구를 찾다니 게임 플레이가 답답하지 않고 자 내가 너 먹여줄게 빨리 먹어 오 오 오 MZ3 내가 파밍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 괜찮나 나이스 붙잡 음 너무 맛있다 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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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링 와우 와우 완벽한 하모니 자 가자 슈퍼 점프하러 가자 이게 바로 진정한 즐겨미 아닌가 재밌다 재밌다 아하하하 어 랜덤 존이야 근데 비행기가 안 오네 여러분 비행기 오면 알려줘 앞에 차 고아 아 냅다 던지기 나 옆에 봤어? 꽃게 샷 봤어? 옆으로 가는 곳 물 차 구하러 가야 돼 어 내 친구한테 내가 이 라스보르기니를 자랑할 때가 왔잖아 얘도 있는지 볼까? 어때?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군 또 다뤄왔어 또 다뤄왔어 요호 요호 와 아 서클 좋아 근데 여기 쓰면 되겠는데 어때? 내 마음이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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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너 자리가 너무 좋아졌어 우리가 좋은 자리를 밀어냈어 원래 두 명 있었는데 내 친구 던지고 친구한테 선물 가져가야겠다 저 아이스크림 차 가져올 수 있나? 어 어 자리 어디 쓰지? 어 너무해, 너무해, 지효 타고 있는 거, 걔 왜? 10투나 만지어 10투나 만지어 나 부상 챙겨야 되네 20투나 만지어 얜 20투나 만지어 20투나 만지어 20투나 만지어 내가 치킨 먹어줄게. 희한해. 헉! 수험 다섯 발인데? 한명은 어딨지? 1대1! 어? 너 같이 치킨 먹었어야 되는데. 당신을 뛰어나실려. 이거 뭐야? 굿이라는데? 2대1! 2대1!